안녕하세요 미쳤어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너무 많아요 네, 내일 본다고 엄청 맡기더라고요 말하면서 가정으로 나오네 엔디씨 어제처럼 이렇게 만난 게 있어요 아, 우리요? 저 엔디씨 내일 어린이날 100주년인데 100주년이에요? 그랬어? 네 어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엔디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5일 부모님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동물원이나 그리고 아쿠아리움이나 가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를 즐겨와 꼰대 같은 말이지만 어린이의 그 행복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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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